내용 자체를 되게 쉽습니다. 지금 제가 이 프로그램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뭔지 혹시 아시죠? 알아요. 알아요. 여기 지금 국어과 선생님들하고 의미과 선생님들 얘기해 주시다고. 그쵸? 그런데 이 파워포인트는 하시죠? 네. 선생님들 지금 한 파워포인트 하시더말로 저희가 다 배우고 있습니다. 근데 그냥 파워포인트가 있는 힌트 말해야 하는 거로서 말해. 근데 이 파워포인트의 장점은 역독성. 좀 소리 나고 그 감조할 걸 가능한 거 같은데. 실천 파워포인트는 학교 사회에서는 파워, 선생님들 사회에서는 파워포인트가 실행됩니다. 사실은 파워포인트가 실행되었습니다. 운영을 운영하다는 걸 저는 운영을 못한 거죠. 근데 저는 지금 강의를 이렇게 알아야 하는, 학교 수업도 알아야 하는 것 같아요. 왜 그러냐. 누구도 우리 국어나 이런, 우리는 교과서가 늘 파워품도 되냐. 그쵸? 교과서가 애들하고 어떻게 수업을 할 것인가. 교과서가 어떻게 인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. 한자는 이 본인의 페이지가 파워포인트 한쪽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. 그쵸? 시한평만 해도 그렇습니까. 짜리만간 윤동을, 서시적 운동만 해도, 파워포인트 한쪽에 가만히 있는 게 힘든데, 역독성이라든지 기부면, 주위에 산만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. 혹독만에 참참참 내려가고, 만결된 매듭으로 끝나야 되는데, 화면이 삐릴리 삐릴리 변화가 있는, 장단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지금, 제가 이제 원래 영어권입니다. 그래서 이 텍스트 교과서 온몸을 애들에게 제시해주는 데는, 알아야 하는 분들이 더 유기한 사람입니다. 그걸 제가, 아니 그걸.